아 좋다! 좋다! 너무 웃겨! 와 진짜 팬티 보여요? 죄송한데? 이 사진처럼 눈에서 희번도 걸어... 이거 입도... 아아! 아아! 소모님이 안 왔어! 애기했지! 네 그렇죠. 저도 엄마가 없죠. 없어요? 일산에 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게스트는 초, 초 대형 유튜버입니다. 한때는 보경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거물 중에 거물! 밴민이들의 우상! 그때 그 시절 오프닝으로 만나러 가보시죠. 자! 지옥자리에 도착을 했으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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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엄마! 헉! 뭐야! 잘못 왔어!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야 아니야! 어떡해! 아까 길을 못 찾아가지고 여기 맞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했단 말이야! 여기 아니네! 논란 되는 거 아니야? 주거 침입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여자가 집 앞에 왔다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제 제대로 도착했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어허! 감사합니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아 이건 내꺼구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제꺼인가요? 아 예예 커피! 네 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 감사합니다! 아이 스윗해라! 너 스윗하남이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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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양지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몇 번째 찍으셨어요? 지금 이제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네! 손별님이랑 가재배님이랑 제갈병춘 딸선생! 문품법! 딸선생이요? 이렇게 계속 꼼지만 보다가 지금 이렇게 양지 스트리머분으로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 아니 근데 은별로와서도 양지 아니에요? 가지 보고 떴거든요? 혹시 오늘 여기서도 뭐 발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인기 잘 텐데! 아 인기 잘 텐데! 특보 특보! 잘 찾으셔야 될 거예요! 아 잘 찾아야 된다! 제가 좀 기가 막히게 찾거든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찾는 걸 잘 못해요 아니 예를 들어 어디 계시지? 왜 이래! 약간 어디 계시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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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지금 어디 계시죠? 아 수목에서 아 이렇게 제가 잘 못 찾아서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얼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지금 약간 거의 장원영 아 그러지 마세요 저 영버어요 장원영 아이린 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고요 아 그래도 약간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눈을 봤어요 아 웬디? 진짜요? 나이 들어 본 적 있죠 네 스쿠 어 좀 근데 제가 질문들 이렇게 궁금해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거든요 채널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전 대통령님들 사진이 하나씩 박제가 돼 있던데 이게 저 이거 괜찮은 거 맞죠? 혹시 정치 성향이 어떻게 되시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른손에 드셨는데 이거 얘기해도 아니 왜 손에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지금 커피를 드셨는데 혹시 제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럼 원정남씨 오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원정남입니다 아 별명 어떠세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입에 붓긴 하더라고요 백종원 또 제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백종파리라고 부르거든요 백종파리를 왜 백종파리예요? 이름 이게 입에 착착 감기잖아 백종파리 백종파리 이렇게 말해보세요 백종파리 백종파리 백종원보다 백종파리가 낫지 않습니까? 아 아닙니다 아니 내가 하면 다 암살인 줄 알아 원정상보다는 원정남이 나빠니까 그저 저희 엄마가 지어줬는데 네? 엄마가 지어줬는데 아 원정상 너무 좋습니다 원정상이 최고야 청소를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응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왔어 저기 죄송한데 죄송한데 우왁이샔 어 치앙이 어이.. 이런살구나 솔직히 약간 제 힐링공간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 있는 공간이랑 바로 두방기는 두방기는? 자, 조명을 끄고 분위기 딱 살면서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우와, 우와. 나 옆에 누울까? 여자들이 뽁 가겠는데? 뽁 가요? 네, 뽁 가. 아 뽁 가. 원세스는 맞나요? 다행히 꽃어른 없지 않나요? 네? 아, 근데 찾고 있는데 왜 안 좋은데? 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맞다, 저 왁싱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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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서 저만 생각해볼까? 왁싱에서 줬어요? 왁싱, 왁싱남이라서. 오, 왁싱. 옛날에 한 번 했다가 콘텐츠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아, 계속 하고 있어요? 우와, 궁금하다. 또 이제 남자 스트리밍 올 때마다 하는 반응이 있는데 이제 베개 냄새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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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요한데? 좀 맡아보세요 한 번. 저는, 저는 솔직히 제 냄새라 모르겠어요. 네, 그쵸. 좀 날 수도 있어요. 아, 냄새 진짜 날 텐데, 이거. 베개 3대 측정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 넣어둬. 아, 나 양지라서 바를 줄 알았는데... 아니, 안 나잖아요. 그렇게 안 나잖아요, 솔직히. 어,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르네. 그, 딱 그... 아, 뭐지? 근데 왜 베개가 2개에요? 베개가 2개냐고요? 3개네? 아, 이거 인형이구나. 어, 뭐야? 이거 밑에 끼는 거야? 아, 근데 진짜 푹신해 보인다. 네, 한번 넣어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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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매트 왜 이렇게 좋아요? 먹어볼까?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오, 진짜 푹신푹신한데? 오, 너무 웃겨. 아니,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해지면서 치는... 와, 나 아니... 음, 킁, 킁, 킁. 아니, 아니, 땀냄새일걸요? 어, 어. 아,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이불 되게 좋다. 어, 좋은데? 아, 좋은데? 아니, 그거 죄송한데 침대에서 아니... 아, 좋은데? 아니, 침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좋아. 오, 푹신해. 아니, 잠시만. 저기요, 나가. 아, 좋아. 나가세요. 저기 팬티보예요, 죄송한데. 언제까지도 오고 계실 거예요? 아, 예. 아, 잠깐 앉아보세요, 여기. 형님 또, 아까도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그 잼민픽에서 만난의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성교육 시간을 갖다. 예를 들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연예인으로 따졌을 때 아이업 배우들이 야한 영화라든지 그런 걸 둘이 찍고 싶어서 이미지 메시지를 탁 한단 말이에요. 죄송한데 뭐 야한 여자를 찍자고 하는 거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 뭐죠? 푹신도 그 사진 하나로 뭐요? 오고 계장이잖아. 그... 아니, 저 근데 잘 볼래요. 아, 그래요? 이 사진이거든요. 손흥민이에요? 아니요. 일단 누우세요. 자, 기대해야지. 기대해야지. 아니, 더 기다려. 자... 와, 나 이거 못 뗐다. 아니, 얼굴을 이렇게 찌그러트려야지. 아, 찌그러트려요? 그렇지. 이렇게 약간 이 사진처럼 찌그러트리고 약간 눈가리를 더 이렇게... 히번덕 하란 말이야, 히번덕. 히번덕? 어 그래. 아니, 좀 더... 어떻게 해요? 싼 것처럼 이렇게... 싼 것처럼 말이야? 아, 미친 놈이들. 아니, 같은 표정 말이야. 아, 현타운 표정? 현타운 표정. 그게 알잖아. 아, 약간 잠깐만요. 상상해 볼게요. 오케이? 현타 갔을 때 이런 거. 현타 갔을 때? 어떡해. 아니지, 눈가리를 이게 더 히번덕. 아니, 이 사진처럼 눈을 더 히번덕 걸어야 했는데... 이거 입도... 기대, 기대. 여기 이제 방송방.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유튜버 50만원에 여기 방송방. 원정선 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10대, 20대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아이콘이었죠. 정치에 관련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을까?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치가 올라오면 뭐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어? 빨갱이는 우리 주석이다! 코딩들한테 인기 받으려면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 이런 거. 왕키쿠키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진짜 뭐예요? 그런 거 안 해요? 백! 이런 거. 죄송한데 저 초등학교 때 하는 거죠? 아니, 우리도 그런 거 안 써요? 아니, 질... 아, 근데 안다, 안다, 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너무 옛날 거거든요. 너무 옛날 거잖아요. 안 쓰고 있는 거. 와, 그거 그것도 10년 됐어요. 안녕, 화설법 이런 거. 안녕, 화설법. 그거 5년 지났어요. 트위치 방송에서 쓰는 사람들 말투를 좀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막 한 잔 해, 이런 거? 어, 왜요? 저는 한 잔 하면 안 돼서. 아, 아.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는 유튜버의 댓글창을 보면은 친구들이 쓰는 말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막, 와, 벌써 재밌네, 가로 치고 아직 안 본. 막 이런 거라던가. 아,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뭐 하면 개추. 그러니까 바이... 본딴니! 국힘 지지하면 개추! 아, 싫어.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싫어. 여기 당각화는 근데 왜 있어요? 콘텐츠? 아니, 콘텐츠 하려고. 아, 요즘 애들한테. 저 한 번 찌려 보실래요, 다? 아 당근을 원래 찌르는 것 경이네, 그건 궁금했거든요. 육수가 그때도 나오고. 아니, 근데 이거 엄청 위험하진 않은데. 위험하진 않아. 근데 전학생들이 약간 넣어 놓은 놈 zona. carbono, perds. 김치랑 밥만 있으면 드신다고 해서 진짜 김치랑 밥만 가지고 왔습니다. 고할뻄? 이제 돼지고기도 챙겨서 오늘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돼지고기를 먼저 넣고 끓여드립니다. 오, 복사해요. 김치를 넣어주겠습니다. 물은 안 들어가나요? 물은 조금 있다가 김치를 일단은 좀 볶아서. 그리고 이제 끓이면 끝! 다 됐습니다. 이제 앉아계세요. 마법의 소스. 아, 이거 안 돼! 자, 가세요! 아, 이거 넣으시면 어떡해! 안 돼! 자, 정상님 이렇게 음지 정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약간 의도가 불쏘한데 이거? 운전을 안 하니까 소리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어, 예. 맞습니다. 어, 물인데? 어,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데 죄송한데 물이라고 느껴진 만큼 드셨잖아요. 지금 이거 뭐예요? 드셔보시죠. 어, 좋습니다. 일단 김치부터 한번 잘 두는지도 해볼게요. 한 번 더? 저 진짜 근데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네. 아, 왜 다 기대를 안 하지? 이거 존나 맛있어요. 아, 진짜요? 저 진짜 이거 극찬인데.. 오, 정말요? 아, 진짜 맛있어요! 어, 뭐지? 홍기까지 안 해놨을 거 같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음주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친년이네. 어, 여기 안 나와요? 어, 우주? 한 번만 더 물어보시죠? 한 번만 한번 사시고 이러면은? 0.03으로 알고 0.03 근데 0.006이잖아 아 그러네 모모 안되는데? 쿤방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equip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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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쭉 잠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아니 이건 면허 이건 면허 취소에 야 이거 기계 고장이야 고장이야 고장입니다 나도 그때 고거 앞으로의 방송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토크를 위주로 할 거 같아요 약간 좀 그냥 캠 방 보이는 라디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거 같은데 가즈 맨 포지션이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한 방을 본 결과 그런 이제 토크나 약간 이제 음지의 그걸로 이제 만약에 추구를 하신다면 에미를 잘 팔아야 돼요 아니 진짜 에미를 잘 팔아야 돼요 보세요 철구, 신테일, 가제멜 다 엄마 팔아가지고 잘.. 그 에미의 황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팔아요? 니 에미 따라가라! 아.. 본인도 약간 그러면은 저는.. 네 그렇죠 저도 엄마가 없죠 없애요? I'm more of.. 아니 진짜 없.. I'm more 진짜 없네 아니죠? 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마를 없애버려야 된다 아 없애버려야지 그래야지 이제 잼민측이나 약간 그런 이제 약간의 음지에 이제 만약에 혹시나 가실거면 에미를 잘 팔아서 아 애잘 팔 예 애잘 팔 한번 해보실래요? 아.. 일단 다시 부산 비행기 타시는거죠? 왜요? 부산 비행기 타시죠? 네 타요 가족이랑 같이 타시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디에미 보러 가라 우와 잘한다 근데 진짜 궁금한게 하나 있긴 해요 세트리머 누구누구 맞나요?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아 안넘오네 혹시 마술 하시나요? 이거 하나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이거 카드 네 그냥 중간 지나가서 손으로 한 번 눌러봐요 뭐 아무거나요? 아 오케이 여기서 네 장만 이렇게 가져갈래요? 여기서? 오케이 가져갈게요 이 상태에서 그 카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외워요 한번 볼게요 아 오케이 네 제가 이 카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없죠? 그럼 제가 네 본인이 외운 카드 폴스였나요? 아니요? 폴스 아니었어요 네 검정색이랑 빨간색 있는데 좋아하는 색깔이 뭐였어요? 저는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아 잠깐만 빨간색이었어요? 네 빨간색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굴스페이드 주시고요 응? 무슨 카드님? 굴스페이드 주시고요 네 그리고 4클로버 주시고 네 너한테 5 하트 저한테 주시면 죄송해요 네 본인이 생각한 카드 팔다는 게 맞아요? 맞죠? 네 뭐야? 아니 뭐야 어떻게 맞혔어? 중요한 게 본인 출생년도가 어떻게 돼요? 94년생 5월 8일 맞죠? 5월 8일 맞아요 뭐야? 무슨 소리야? 5월 8일 4일인가? 오늘 원장남 씨 집에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저 진짜 3그릇 먹으면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최고의 이제 음식 해준 사람으로서의 음식 해줬는데 보답이거든요? 이제 뭐예요? 리액션 같은 거 여기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랜절도 유명하고 루시오도 유명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버전이 생각이 났거든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으로 가시죠 인형이 있죠? 진짜 배를 한번 까 파 까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끼워 그리고 팔 하고 이렇게 그 약간 폰업에 올라오는데 누드레슬링 그런 거 보신 거 야동 보신 거 아니죠? 아니 뭐 보신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요? 패드길이라고 유명하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픈데요? 네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좀 양지로 나오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스트리머분들이 이쪽에서도 이제 합방 제의를 할만한데 네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난 너무 통화하고 싶은데 네 죄송한데 말이 없는 이유도 진짜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큰일 네 네 대 네 네 네 放